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세계명작 단편 두편입니다. 헤르만헤세의 공작 나방과 치누와 아체베의 아버지의 결혼 승낙입니다. 헤르만헤세는 독일의 소설가이며 시인이죠. 청춘의 고뇌, 자아의 추구, 자연에 대한 동경 등을 휴머니즘과 풍부한 감정으로 표현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치누와 아체베는 나이지리아 동남부의 이보족 마을인 오기디에서 태어나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종교와 아프리카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작품은 결혼을 반대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누와 아체베는 아프리카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공작 나방 헤르만헤세 손님으로 와있던 친구 하일리어보가 저녁 산책에서 돌아와 함께 내 서재에 앉아있었다. 석양역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가파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창백한 호수가 있었다. 때마침 내 어린 아들이 밤 인사를 막 하고 난 후라 우리들의 화제는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기억에 대한 것이 되었다. 내가 말했다. 아이들이 생기고부터는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취미들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네. 글쎄 나는 1년 전부터 나비 수집을 새로 시작했지 뭔가 좀 보지 않겠나. 그가 보기를 원했으므로 나는 작은 종이 상자 몇 개를 가져오려고 밖으로 나갔었는데 돌아와 첫째 번 것을 열어보았을 때여야 비로소 날이 너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펼쳐진 나비의 형체를 분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램프를 찾아 성향을 긋자 순간 창밖에 경치는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칠흑같은 어둠만이 있었다. 그러나 상자 속의 나비는 밝은 램프불 속에서 빛나는 자태를 드러내었으므로 우리는 고개를 숙여 그 고운 빛깔의 형상들을 관찰하며 이름을 불러다갔다. 여기 이건 노란 밤 나방일세. 내가 말했다. 학명은 풀미네아라고 하는데 여기선 드문 거라네. 하일리어 보호는 핀에 꽂혀있는 나비 한 마리를 상자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그 달개의 아랫부분을 살펴보았다. 그가 말했다. 참 이상하지? 나비를 볼 때만큼 어릴 때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건 없으니. 그리고 그는 나비를 다시 제자리에 꽂고 상자 뚜껑을 덮으며 이거면 충분해? 하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약간은 딱딱하게 말았을 때엔 마치 그 추억이 그에겐 달갑지 않은 듯이 보였다. 내가 곧 그 상자들을 가지고 나갔다가 방으로 돌아오자 그는 그 갈색의 여인 얼굴에 웃음을 띠며 담배 한 대를 청했다. 자네 수집판을 자세히 보지 않은 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그가 말했다. 나도 어렸을 때엔 그런 것을 갖고 있었지. 그런데 그 기억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네. 창피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가 램프 덮개를 열어 담배불을 붙이고 램프 위에 녹색의 갓을 씌우자 우리의 얼굴은 어슴프레해졌다. 그리고 그가 열려있는 창문 곁으로 가앉자. 길쭉하고 마른 그의 얼굴은 거의 어둠 속에 파묻혀 버렸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을 쏟아왔으며 내 친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여덟 살이나 아홉 살 무렵 나비 수집을 시작했는데 그땐 다른 장난이나 취미처럼 특별히 열심히 일할 것도 없었지. 그러나 두 번째 여름부터인가 그러니까 열 살 무렵이었는데 그때부터 나비 수집에 온통 정신이 팔려 어른들이 내게 수집을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네. 달은 모든 일을 팽개치고 거들떠도 안 볼 정도였으니까 나비를 잡고 있을 때면 학교 가는 시간이건 점심 식사 시간이건 나는 탑식에 치는 소리조차 못 들었다네. 방학되면 제 집 밤 속에 빵 한 덩이를 넣고 나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밖에 있었지. 물론 한 끼 먹자고 중간에 집에 오는 일을 생략하고 말이야. 특별히 예쁜 나비를 보면 지금도 그때의 열성에 대해 무언가 알 것만 같다네. 그러면 아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마치 소년 시절 내가 처음으로 호랑나비한테 살금살금 다가갈 때 그 알 수 없는 욕심스러운 황홀감이 순간적으로 나를 덮치는 걸세. 동시에 어린 시절의 무수한 순간들 짙은 안개가 낀 벌판에서의 햇빛 쨍쨍한 오후나 서늘한 정원에서의 아침시간 혹은 봄을 찾는 사람처럼 포충망을 들고 숨어서 있던 은밀한 쑥 가장자리에서의 저녁나절 같은 시간들이 기막힌 놀라움과 행복감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세. 그러니 내가 예쁜 나비를 보았을 때 그것이 특별히 드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라네. 햇빛 내리쬐는 꽃가지 위에 나비가 앉아 있거나 숨을 쉬며 천연색의 날개를 이리저리 움직일 때 내가 살금살금 다가가 번쩍이는 빛의 점이나 투명한 날개의 혈관 또는 깨끗한 더듬이의 갈색 수염을 볼 때의 느낌은 그 이후의 생활에서는 거의 느껴보지 못한 부드러운 기쁨과 거친 욕심이 혼합된 긴장과 희열이었다네. 부모님은 가난해서 내게 따로 채집판을 사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채집판 것들을 낡은 종이 상자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지. 병마개에서 잘라낸 둥근 코르크 조각을 바닥에 붙이고 그 위에 나비를 꽂거나 아니면 상자의 판지 조각 사이에 그 소중한 것들을 보관했다네. 처음에는 나도 기꺼이 그 수지품을 친구에게 자주 보여주었지만 다른 애들은 유리 뚜껑이 달린 나무 상자나 녹색 헝거판이 달린 유충 상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시적인 나의 진열 상태를 그 사치스러운 아이들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네. 점차 그 소중하고 신나는 채집 활동에 대해 입을 다물게 되었고 내가 잡아온 것들을 누이들에게만 보여주었다네. 한 번은 푸른빛을 띈 희귀한 오색나비를 잡아서 펼쳐놓았는데 그것이 마르자 적어도 뜰 위쪽에 사는 선생의 아들에게만큼은 보여주고 싶은 자긍심이 나를 충동질하는 게 아닌가 그 아이는 남을 할 데가 없다는 게 흠이었는데 그 점이 아이들에게는 특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지. 그는 대수롭지 않은 조그만 채집판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도 깨끗하고 꼼꼼하게 보관했기 때문에 마치 보석처럼 보였다네. 게다가 그는 남다른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 상하고 파손된 나비의 달개를 다시 접합시킬 수도 있었지. 그러니 매사의 모범 소년이었고 나는 반쯤은 시기심으로 반쯤은 탄복으로 그를 미워하게 되었어. 이상적인 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에게 나는 내가 잡은 오색나비를 보여주었다네. 그는 전문가적인 태도로 그것을 꼼꼼히 살피고 그것이 희귀한 것임을 인정하고서는 20핀이 값을 매기지 뭔가. 하긴 그 아이 에밀은 우표건 나비건 모든 수지품의 대상을 화폐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애였으니까. 그러더니 곧 그는 비판을 시작하는 것이었네. 푸른빛의 오색나비가 잘못 펼쳐져 있다. 오른쪽 날개는 휘어지고 왼쪽 것은 너무 늘어나 있다는 등. 비판을 하더니 드디어는 그 나비의 다리가 두 개가 부족하다는 또 하나의 결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겠나. 나는 그 부족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이 불평꾼에 의해 오색나비에 대한 내 기쁨은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다시는 그에게 내가 잡은 걸 보여주지 않게 되었지. 2년쯤 지나 우리는 제법 큰 사내들이 되었으나 여전히 나비 수집에 대한 열성은 대단했었지. 그 즈음 에밀이 공장 나방을 잡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었다네. 그건 내 친구 한 녀석이 백만 마르크의 유산을 상속받았다거나 로마 시대 리비우스의 잃어버린 책들이 발견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나를 자극시키는 거였네. 우리 중 누구도 잡아보지 못한 공장 나방을 나는 내가 갖고 있던 나비 도감의 그림에서만 보아 알고 있었는데 손으로 채색된 그 통판화는 현대의 어떤 원색 인쇄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정교했었지.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리고 내 수집 상자에 아직 없는 것 중에 내가 이 공장 나방만큼 열렬히 갓길을 갈망했던 것도 없었으니까. 나는 내 책 속의 그 그림을 이따금 관찰하곤 했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군. 그 갈색의 나방이 나뭇가지나 바위에 앉아있을 때 새나 또 다른 적이 공격하려고 하면 이놈은 접혀진 시커먼 앞날개를 활짝 펼쳐 아름다운 뒷날개를 보여주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뒷날개에 박힌 커다랗게 빛나는 눈들이 이상하고 이기치 못한 느낌을 줘 그새는 깜짝 놀라 나방을 내버려 둔다는 거지. 이토록 놀라운 곤충이 그 한심한 에밀의 손에 들어갔다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저 그 희귀한 것을 마침내 직접 보게 되었다는 기쁨과 그의 딸은 불타는 호기심뿐이었다네. 그러나 곧 시기심이 발동하여 이 한심한 녀석이 그 신비스럽고 값비싼 나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였네. 그래서 나는 마음을 억누르고 달려가서 그가 잡은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따위의 바보 짓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네. 그러나 공장 나방에 대한 생각은 내 마음을 떠날 줄을 몰랐고 다음날 학교에서 그 소문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을 땐 당장 가버리라고 마음먹게 되었다네. 식사가 끝나자마자 나는 곧장 집을 나서서 이웃에 있는 그 집의 4층으로 올라갔었네. 한여방과 나무 선반 옆에 그 선생의 아들은 종종 내가 부러워하던 혼자 쓸 수 있는 작은 방을 갖고 있었다네. 나는 도중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방문 앞까지 올라가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더군. 에밀은 안에 없었던 거야. 분의 손잡이를 잡아보았더니 그 녀석이 밖으로 나갈 때면 끔찍이도 잊지 않고 잠가 놓던 문이 이상하게도 열려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기만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에밀이 자기 수지품을 보관하는 커다란 상자 두 개를 집어들었지. 상자 두 개를 다 뒤져보아도 없자 그 나방이 전시판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 결국 그것도 찾아내었지. 좁다란 판지와 함께 갈색 날개가 펼쳐진 채로 공장 나방은 판대기 위에 놓여 있었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밝은 갈색으로 된 머리카락 같은 더듬이와 우아하고 끝없이 부드럽게 색이 박힌 날개태 또 아랫날개 안쪽 테두리 안에 있는 깨끗하고 고운 솜털. 그 모든 것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네. 종이판으로 덮여 있어 날개에 박힌 눈만은 볼 수가 없었지만 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종이판을 걷어내고 핀을 빼었지. 그러자 커다란 네 개의 신비한 눈이 그림에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자태로 나를 쏘아보는 것이었네. 그 눈빛으로 인해 나는 이 기막힌 놈을 소유하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이미 건조되어 그 형태가 잘 보존된 나방을 핀을 뽑아 집어들고 방을 나왔다네. 생각지도 않게 인생에서 최초의 도둑질을 하게 된 걸세. 물론 그땐 더 말할 나위 없는 만족감 이외에 다른 느낌은 없었다네. 나는 오른손에다 나방을 숨기고 계단을 내려왔네. 그때 아래쪽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났는데 나는 그 순간 양심이 깨어나 자신이 도둑질을 한 향편없는 놈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들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에 본능적으로 훔친 물건을 진 손을 우도 주머니에 찔러넣고 말았다네. 그리고는 천천히 걸었는데 다가오는 하녀 옆을 지날 때에는 자꾸만 떨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우면서도 가득 찬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지. 이윽고 현관에 다다랐을 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마에 땀이 흘러내려 제정신이 아니었다네. 그러나 곧 내가 이 나방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올라가 없었던 일로 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 나는 누구를 만나거나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무릅쓰고 재빨리 계단을 뛰어올라가 1분 후에는 다시 에밀의 방에 들어가 있었지. 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어 나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네. 그 순간 이미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걸 깨닫고는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 되었다네. 공장 나방이 부서진 걸세. 오른쪽 앞 날개와 오른쪽 더듬이가 떨어져 나갔더군. 떨어진 날개를 조심조심 주머니에서 꺼내보았으나 다시 붙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네. 도둑질을 했다는 감정보다 내가 부서뜨린 그 아름답고 희귀한 것을 볼 때 내 가슴은 더 아팠다네. 내 손가락 위에 그 부드러운 갈색에 날개 비늘이 묻어있는 것과 부서진 날개가 놓여있는 걸 보니 마치 모든 소유물과 기쁨을 다만 그것들의 전적인 가치를 재인식하기 위해 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 절양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 오후 내내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있다가 어두워져서야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말씀드려야겠다는 용기가 났지.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슬퍼하실까 짐작할 수 있었지만 벌을 견디어내는 것보다 고백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른다고 느꼈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네. 내가 에밀에게 가서 그것을 직접 말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보상될 만한 물건을 찾아봐라.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가 모범 소년이 아니라면 그것은 훨씬 쉬웠을 걸세.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 어쩌면 내 말을 믿으려 들지도 않으리라는 것이 틀림없었으니 말일세. 저녁이 되고 밤이 되도록 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네. 그때 아래층 현관에서 어머니가 나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네. 오늘이라야만 한다. 이제 가 보거라. 나는 에밀의 집으로 가 아래층에서 그것을 찾았지. 그는 나오자마자 누군가가 공장 나방을 망가뜨렸는데 그게 어떤 심술 굳은 녀석의 짓인지 혹은 새나 고양이의 짓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였네. 그래서 나는 함께 올라가 좀 보여달라고 했다네. 그가 방문을 열고 촛불을 켜자 판떼기 위에 부서져나간 그 나방이 보였지. 그리고 에밀이 부서진 날개를 조심스럽게 펼쳐 축축한 앞지에 올려놓고는 다시 원상복귀시키려는 작업을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었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원상복귀가 될 수 없는 일이었지. 더듬이도 떨어져 나갔고. 나는 그것이 내 소행이라고 말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로 해명을 하고자 애를 써보았네. 그러나 이밀은 내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이 사이로 피 하고 경멸을 표시하더니 한참 동안 나를 조용히 쳐다보는 거야. 그러고는 그래 그래 너는 바로 그런 애야 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나는 그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든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는 계속 냉랭하고 경멸에 찬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네. 결국 나는 내가 수집한 나비 전부를 주겠다고 했다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맙지만 나는 내 수집품을 벌써 알고 있어. 내가 내가 나비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오늘 다시 확인되었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의 목돌미를 움켜잡아 거꾸로 뜨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꼼짝 못하고 형편없는 무법자가 되어 그 자리에 서있었고 에밀은 여전히 경멸을 품은 채 마치 우주의 질서처럼 차갑게 내 앞에 서있었다네. 그는 단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았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경멸했던 거야. 그때의 나는 처음으로 한 번 결단난 일은 다시 손을 써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집으로 돌아가니 다행히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게 키스를 해 주셨지.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지만 잠들기 전에 몰래 식당에서 그 커다란 갈색 상자를 가져와 침대에 올려놓고는 어둠 속에서 그걸 열었지. 그리고는 나비들을 꺼내어 차례로 하나씩 손가락으로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네. 아버지의 결혼 승낙 치누아 아체베 아버님한테 편지 썼어요? 네네가 은하의 메카에게 물었다. 어느 날 오후 라고스의 카상가 16가에 있는 그녀의 방에서 였다. 아니 지금 생각 중이야. 휴가 때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왜요? 당신 휴가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6주나 남았잖아요. 하루빨리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은나의 메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어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나도 일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래야죠. 왜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가 조금 놀라면서 대답했다. 당신은 평생 라고스에 살았잖아. 그래서 멀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잘 몰라. 그거야 당신이 늘 하던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아들이 결혼을 약속했다는데 행복해하지 않을 만큼 사람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어른들은 대개 자신이 추선하지 않은 약혼을 달가워 하지 않아. 게다가 우리 경우엔 당신이 당신이 이보족이 아니라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어. 그의 말이 무척 진지했기 때문에 내내는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도시의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 출신 부족에 따라 어떤 사람의 결혼 상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늘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여 왔다. 아버님께서 바로 그런 이유만으로 당신과 내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아니죠? 내 생각으로는 당신의 이보족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거든요. 그랬지. 그렇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글쎄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특별히 이 보족만 그러는 것도 아니야.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이 비비오 지역의 중심지에 살고 계시다면 그분도 우리 아버지와 꼭 같으실 거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당신을 너그럽게 봐줄 거예요. 이리 와서 착한 아들이 되어 멋지고 사랑스러운 편지를 보내세요. 아무래도 편지로 소식을 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아. 편지로 알게 되면 충격을 받으실 거야. 분명히 그래.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더 잘 알겠지요. 그날 저녁 은나의 메카는 집으로 걸어오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더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직접 아가씨를 구했다지 않은가. 사실 은나의 메카는 네네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줄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그러지 않기로 했다. 최소한 당장은 보여주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은나의 메카는 집에 도착해서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혼자 미소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우고예를 기억했다. 그 애는 자신을 포함한 남자아이들을 때리고 다니던 난폭한 여자아이였다. 너한테 잘 어울리는 아가씨를 찾았단다. 우리 이웃 야콥 은혜커의 맞다린 우고예 은혜케 말이다. 기독교 교육도 적당히 받았더구나. 몇 년 전 학교를 중퇴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생각이 건전한 사람이지 어떤 목사의 집에서 살도록 했는데 거기서 얘가 결혼을 앞둔 여자한테 필요한 교육을 모두 받았어. 주일학교 선생님 말로는 성경도 아주 유창하게 읽는단다. 12월에 내가 집에 오거든 상의를 하면 좋겠다. 라고스 라고스에서 돌아온 이튿날 저녁 은나의 메카는 아버지와 함께 계피나무 그늘에 앉았다. 그곳은 12월에 따가운 태양이 지고 나무 잎사귀들 사이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러 가던 아버지의 은둔처 같은 곳이었다. 아버지 은나의 메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는 용서를 빌려 왔습니다. 용서라고 무엇에 대해서 말이냐 아버지가 놀라 물었다. 결혼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 문제 저는 아버지 말씀을 따를 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왜지? 아버지가 물었다. 저는 그 애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그 애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요즘 결혼은 다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버지가 말을 가로챘다. 다를 것 없다. 아내 감으로 살펴야 되는 것은 성격이 좋은지 기독교인 인지 하는 것이면 되는 거야. 은나의 메카는 아버지와 계속 이야기해봤자 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저는 우고애가 지닌 자질을 두루같은 다른 아가씨와 약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길을 믿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말했느냐? 아버지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착한 기독교인이에요. 은나의 메카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라고스에 있는 여학교의 교사입니다. 교사라고 했느냐? 얘야 네가 좋은 아내의 자질을 잘 모르는구나. 기독교인 여성은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여자는 과묵해야 한다고 했거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뒤로 천천히 왔다갔다 했다. 이것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주제였다. 그는 여자들에게 학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아버지는 장황한 설교에 힘을 다 쏟은 다음에야 아들의 약혼 문제로 돌아왔다. 아무튼 그 아가씨는 누구의 딸이냐? 겉으로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네네 아탕 입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부드러운 말투는 다시 완전히 사라졌다. 네네 아탕 이라고 했느냐? 그게 누구지? 칼라바르의 네네 아탕 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유일한 아가씨입니다. 은나의 메카는 재빨리 대답하고 천둥이 내리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천둥은 내리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냥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 버렸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 벌어졌고 은나의 메카는 당황했다. 아버지의 침묵은 말씀의 홍수보다도 훨씬 위협적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음날 아버지는 은나의 메카를 불러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은나의 메카의 마음은 굳건했고 아버지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아들아 나는 내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누구든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자는 내 목을 자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건 사탄의 소행이란 말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몰아붙였다. 아버지 내내를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나는 결코 그 아이를 보지 않겠다. 그날 밤 이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깨닫기 바라는 마음만은 버리지 않았다. 그는 낮이나 밤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 은나의 메카도 아버지의 슬픔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이 빨리 사라져 버리기를 희망했다. 자기 부족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여인과 결혼한 남자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희망을 덜 가졌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몇 주 후에 일을 예언하는 원로가 의견을 내놓았다. 그 원로는 말 한마디로 자기 부족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따금 오케케의 아들 소식이 나둘 때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서 오케케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 무렵 은나의 메카는 이미 라거스로 돌아가고 없었다. 그런 일은 들은 바가 없어. 원로는 다시 한번 애석한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이들은 아버지에 맞서면서 크는 법이라고 성경에 있기는 하죠. 다른 어른이 물었다.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죠. 또 다른 어른이 말했다. 이렇게 토론이 신학적으로 흘러가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마두보 구우가 다시 대화를 일상으로 돌려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아들에 대해 토박이 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생각은 해보셨나요? 마두 구우가 은나의 메카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아픈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러면 왜 그런 거죠? 아들의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좋은 약 저 전문가만이 제정신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약은 아말렐레입니다. 여인들이 남편의 바람길을 바로잡으려 할 때 효과를 보는 바로 그 약 이지요. 마두보 그 말이 맞습니다. 이번 일에는 약이 필요해요. 다른 어른이 말했다. 의연을 부르지는 않을 거요. 은나의 메카의 아버지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미신을 믿는 이웃들보다는 생각이 훨씬 앞서 있었다. 오추바 부인처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아들이 자살하겠다면 그러라고 할 거예요. 나는 그 아이를 어쩌지 않을 거요. 하지만 그건 그녀의 실수였어요. 제대로 된 약초 전문가에게 가야 했지요. 똑똑한 여자였는데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바드보 그 여자는 못된 살인자였어요. 이웃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조나단이 말했다. 그 약은 남편을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할 때 남편의 이름을 말했거든요. 그녀의 남편이 그 약을 먹었으면 바람기가 사라졌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약의 효음을 확인하려고 그것을 약초 전문가의 음식에 넣었던 거죠. 약의 원리도 모르고 남편에게 먹일 약을 엉뚱한 사람에게 먹여 죽게 한 거죠. 그러니 약을 써보겠다고 하세요. 여섯 달 후 은나의 메카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자신의 젊은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나한테 내 결혼 사진을 보낼 정도로 냉정할 수 있다는 게 놀랍구나. 사진을 그대로 되돌려 보내야겠다 싶었지만 생각을 바꾸어 내 안에만 잘라 돌려보낸다. 그 아이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말이다. 내가 어떻게 너와도 인연이 없기를 바라겠느냐. 내내는 편지를 읽고 토막난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지마 여보 아버지는 원래 성품이 좋은 분이야. 언젠가 친절하게 우리 결혼 사진을 바라보실 날이 있을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8년 8년 동안 오케케는 아들 은나의 메카를 만나지 않았다. 꼭 세 번 은나의 메카가 집으로 가서 휴가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편지를 썼을 뿐이다. 나는 너를 내 집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언제 어디서 휴가를 보내는지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은나의 메카의 결혼에 대한 선입견은 작은 고향 마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라고스 특히 그곳에 살고 있는 같은 부족들 사이에서 그 선입견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인들은 이따금 마을 모잉 같은 데서 만나면 내내에게 마냥 적대적이지만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녀 스스로 그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느끼게 하려는 듯 과도한 존경을 보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내내는 점차 이런 선입견을 허물어갔다. 사람들은 이제 내키지 않아도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은나의 메카와 그의 아내가 가장 행복한 부부라는 이야기는 이 보족의 작은 바을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몇 사람 중 한 명 이었다. 아들 이름만 나오면 바로 화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있을 때면 이야기를 피했다. 그는 엄청난 노력으로 마침내 아들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의 가문에서 아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는 굳건히 지켜냈다. 그리고 이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내내가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건성으로 편지를 읽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아주 주의깊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저희의 두 아들이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안 뒤로 데려가 달라고 때를 쓰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려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발 다음 달에 있는 은나의 밀카의 휴가 때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는 여기 라고스에 남아 있겠습니다. 늙은이는 순간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쌓아온 결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되뇌었다. 감상적인 호소에 맞서 마음을 다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마음의 갈등을 만들 뿐이었다. 그는 창문에 몸을 기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먼지와 낙엽을 실은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인간의 삶에 자연이 끼어드는 틈은 경우였다. 금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올해 처음 내리는 비였다. 빗방울은 따가울 정도로 굵게 떨어졌고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번개와 천둥을 통반했다. 옥헤케는 두 손자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흥얼거려 보았지만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음정이 흩어져 버렸다. 마음은 바로 아이들에게 돌아왔다. 어떻게 아이들을 향한 생각의 문을 닫을 수 있을까 호기심 어린 마음의 변화로 그는 어느새 손자들이 자신의 집 밖으로 내쫓겨 거센 비바람 속에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후회 때문이었다.